반갑습니다. 킬러특강 강자고요. 여러분들 킬러특강 강자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수능 처방전이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 킬득 제목은 이제 수능 처방전이 될 겁니다. 8일 완성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중화반응에 대한 일관된 풀이를 가지고 있는지 양적관계에 대한 일관된 풀이가 체화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본인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즘 고3들도요. 양적 중화 빼고 세 문제를 맞춰서 1등급, 운 좋으면 1등급 혹은 2등급을 목표할 겁니다. 라는 분들은 안 계세요. 잘못된 전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문제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1, 2, 3페이지에서 내가 조금 당황할 법한 문제 하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물론 당연히 넘어갔다가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가야 되겠지만 그 두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세요. 양적 중화 반드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전략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올해 수능 저방전 8일 완성을 통해서 8일 동안 준킬러 그리고 킬러 문제에 대한 일관화된 풀이를 반드시 체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 분석이 먼저 출발이 될 건데요. 올해는 1단원 물질의 양, 용액의 농도, 화학 반응식, 준킬러, 킬러 함께 준비했고요. 그리고 4단원 산과 염기, pH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4단원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도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어쨌든 1단원, 4단원 추가했어요. 2단원, 3단원까지 준킬러 부분까지 모두 다 준비했기 때문에 수능 저방전이라는 거에 되게 걸맞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들 정말 많이 수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기출이거든요. 기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아,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건 이거구나. 그 결대로 문제 풀이를 일관되게 잡아가시는 게 너무 중요하세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묻겠지라고 빠르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어, 이거 뭐지? 왜 묻는 게 안 보이지? 라고 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일단 넘어갔다가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오시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넘어가는 연습까지도 꼭 해주셔야 수능에서 고점 받을 수 있는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세요. 올해 수능 저방전은요. 킬러특강에 문제를 전부 다 쪼개놨어. 묻고자 하는 게 뭔지를 같이 철저하게 분석하면서요. 그리고 그 뒤에 자작문제가 8일 완성으로 나올 겁니다. 1강부터 8강까지 여러분들 순서는 본인 편한 대로 순서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기출 분석 같이 하시고 자작문제를 푸시는데 반드시 한 문제에 5분, 10분, 15분, 20분 이상 고민하신 다음에 왜 내가 처리가 안 됐는지를 반성한 입장에서 해설을 들어주시고요.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 과정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왜 접근이 늦었는지, 처리가 늦었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빨간색 볼펜으로 조금 강하게 적어두셔야 나중에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이래서 실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능에서 그러한 실수 없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전문화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의 화학부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선생님과 문제 풀이 방향이, 문제 풀어내는 해설 과정이 결이 비슷한 지도 끝까지 비교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요.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19일 개강이고요. 빠르게 완강해 드릴 거다. 다음 주까지 완강해 드릴 거다라는 거 약속 드릴게요. 19일날 뵐게요.